27일 현대자동차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실적 우려를 떨쳐내고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종가는 전날과 같은 21만 3,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1월 4일에 20만 7,500원에 비해 3% 오른 수준입니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로 생산 차질이 누적되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고가 차종 중심의 판매 전략과 기존 재고 차종 활용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전년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매출액이 28조 8,672억원, 영업이익이 1조 6,067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현대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모비스로 지분 21.43%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기아자동차입니다. 현대차는 외국인의 비중이 28.8%, 소액주주 비중이 52%에 달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도영상은 더 좋습니다. 아멘